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젤리 물 섞어줍니다 소금 잘 섞어줍니다 할인 사과 후추 잘 구워준다 통신에 좋은 칼칼을 만들어 줄게요 감자, 마늘, 소금, 마늘, 마면마 잘 구워줄게요 사과 후추 사과 후추 물을 넣고 다 갈아입고 고기 단무지 물을 넣어준다 물을 넣어줄게요 칠한 토마토 모짜렐라 단무스 단무스 양파 계란과 함께 튀어가면 과일에 물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그릇에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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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